안녕하세요? 오빠, 오빠. 아, 너무 반가운 히어예요. 네. 주세 씨, 형은 짧아야 마시고. 오빠랑 통화할 때는 좀 들어갑니다, 형. 그렇죠? 목 젖에 붙어있죠? 네. 어디야? 얼마나 걸려? 35분? 어, 알았어. 우선 조심해, 천천히 와. 오늘 예쁘게 차를 입은 거 보고 놀라실 것 같아. 아, 이재한 씨도 갈수록 멋있어지는 것 같아. 오빠다. 오빠 보고 싶었어. 그래, 이런 맛으로 보는 거였어. 병아리 반 학생 같아. 반갑네요. 예쁘네, 꽃 같네. 중독성이 있다니까요. 잘생겼네. 오늘 예쁘네. 머리도 예쁜 거였나? 응. 귀걸이도 예쁜 거였나? 응. 어리도 했어. 놓치지 않고 또 말씀해 주시니. 오늘 엄청 꾸몄어, 오빠. 오빠. 오빠? 꽃 같네. 꽃 같네. 어떤 꽃? 튤립. 튤립? 우와. 오오오오오. 오오오. 오오오오. 오오오오. 각질 제거. 각질 제거. 아름다운 장면이 각질 제거. 제가 각질이 많았어요. 저 제 손으로 뜯거든요. 점점 우리가 이런 애정 표현들을 이겨내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살아가는 거죠. 허구헌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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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는 거죠? 허구헌킥! 우리 사모님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시고. 왜 나만 시키는 거야? 빨리요! 빨리요! 빨리요!